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드릴게요 뭘까? 와우! 너무 어렵다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있죠? 아 이거는 유명한데? 유명하대 딱 알지 망했다 어렵대요 6개만 딱 해 주시죠 아니 6개 드려요 6개 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아 6개 잡아 언니! 네 이건 혹시 그것이죠? 제가 아는 그것이겠죠? 네 이 사람을 보셔야 돼요 이 춤이 낮아요 저는 알 것 같거든요 페이시 에이셉! 아 정답 에이셉! 예스! 정답입니다 에이셉! 에이셉 꾹꾹이 춤 안 보면 섭섭할 팬분들을 위해 음악 틀어드릴게요 네 아 정답입니다 에이셉 honoutspel 다 생각해도 에이셉 내 몸 영상이 완전 카피 나와 똑같아 나만 잘 알아줘 에이셉 꼭 잘못 매 Brend来 달콤하니 눈앞에 나타나줘 같이! 눈앞에 눈앞에 나타나줘 No, I'm not picky 가슴 같을 수 없대 It's okay, but I care I'm not picky